인간에겐 선택권이 주원진하지만 양심이 있는 이상 결국엔 점점 보살도를 향해 가게 된다면 결국 인간에겐 선택권이 없는 게 아닌지요. 선택권이 있으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 근데 선택할 때 너무 제약되어 있는데요? 우주의 진리입니다. 진리를 연구해서 알아가시면요. 그걸 제약이라고 생각 안 하실 거예요. 오히려 자유지. 진리를 알 때 자유를 얻는 거죠. 과학이 뭐예요? 과학이?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데 과학이, 의학이 연구해서 알아내죠. 이렇게 이렇게 먹으면 뭔 병이 생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원리를 알아내서 쓰는데 그 원리를 따르는 것을 질곡이라고 생각하시고 뭐야 선택권이 없네. 나는 마음껏 먹고 싶은데 이렇게 먹으면 병난다니. 이 우주를 인정할 수 없다. 이것도 선택하실 수 있어요. 우주는. 그걸 선택해서 가면 그 결과를 책임지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공식을 알아내고 선택. 공식을 알아낸 다음에 그걸 선택해서 취할 건지 말 건지도 결국 여러분의 선택권이 있습니다. 다만 공식을 알아내잖는 거예요. 공식을 알아내고 활용해서 쓰는 게 자유지. 공식을 질곡으로 여기고 우리는 결국 공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우리가 공식을 어긴다는 것은 공식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그럼 병 안 나야 되는데 공식이 있는데 우주 공식으로 우주를 경영하고 있는데 말이 되겠어요? 공식을 알아내시는 분이 더 자유롭게 사는 겁니다. 결국 공식 알아내면 먹을 거 못 먹고 자유롭게 못 사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도 가능은 해요. 대신에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항상 본인이 지는 겁니다. 그럼 나는 그거에 대한 대가를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많은 인류들이 보살도를 거부하고 난 보살로 안 살래. 세속에서 성공하고 싶어. 부귀 영화로. 그걸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부귀 영화는 얻었을지 모르는데 또 다른 반대급으로 많은 부작용들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중생들한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다만 이 공식,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공식을 연구해 봅시다. 과학이랑 똑같은 거예요. 과학도 똑같은 거예요. 우주 공식이 이렇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거예요. 끝까지. 보살도는 항상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만 우주에 이런 공식이 있는데 결국 이 공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없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는 거죠. 이런 내용은 오늘